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나는 사실은 경제력도 없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사업이 어렵게 잘 안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여러분을 보고 빛의 경제의 주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갭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잘 안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너는 세계보금의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잘 안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너는 세계보금의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지식들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지요. 그것 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냥 시스템이 아니고 심리학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사람이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은 택시트 논리지라고 하죠.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눈에 안보이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막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것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눈에 안보이는 지식을 보고 택시트 논리지라. 이것은 에스더인데 물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잘 안 쓴대요. 그렇게 이제 전문인들을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러분 모임에 시스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은 이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눈에 안보이는 지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문화, 경제, 정치 제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안보이는 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전도, 성교라고 하는 진짜로 눈에 안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우리가 찾은 겁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남의 볼도 우습히 보일지 몰라도요. 전도, 성교라는 진짜 숨은 시스템을 찾은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조금만 친해지면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인들 이렇게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데 옛날에는 동경에서 최고 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타락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논문을 갖고 왔어요. 하여튼 대단한 부분이라 그거를 갖다가 말이죠. 저한테 주려고 며칠을 썼겠지요. 진짜 동경대 출신답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글도 아주 성의있게 해서 하는데 이만큼 두근을 갖고 왔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건 맞다지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인 이분이 역시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경대학을 나왔는데도 되는 게 없어요. 공부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만 봐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단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힘 다 빠질 뿐이에요. 그러면 일찌감치면 타락방 떠났고요. 잘 어딘지도 몰라. 상상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막 쫙 말하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뭐 세금이다 뭐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이걸 제일 잘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상권을 유대인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 따라가기 힘든 게 한국 사람보다는 그걸 훨씬 잘 보는 사람도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면에 다 속하죠.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흐름에 대한 걸 못 보면 결국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제 메시지는 전도와 성교의 축복 시스템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은약계가 아니고 은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축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미래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게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의 주역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뭘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하고 친해야 되지만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명암에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별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제일 간단한 명암을 봤는데요. 몇 년 전이지? 10년 됐을 거에요 아마. 국회에 모인 거기에 설교하러 갔어요. 아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자기들 말로 오늘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편수들이 많이 안 모이는 모양이죠.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김원기씨 그분도 교인이더라고요. 앉아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세직씨가 나를 보고 명암을하게 딱 들어오고요. 앞뒤 아무것도 없어요. 박세직. 전화번호 딱이요. 내가 본 중에 제일 간단한 명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박세직, 개천남으로 딱. 어떤 사람 명암 뒤에 보면 꽉 적혀있다. 무슨 회장부터 이사장에 꽉 적혀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이것만 놓친 거에요. 그러면 안 되죠. 문제는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첫째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알고도 이 사람은 내 옆에 없어. 그걸 보고 굉장히 흑고생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스템이 뭡니까?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핵심 때는 상감으로 했는데 핵심 때는 미래 시스템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흐름을 움직인 겁니다. 일곱 명 가지고 추력을 시켰습니다. 네 명 가지고 완전히 불레셋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한 열 명 가지고 바벨론에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서른 명 가지고 로마 정복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이 안에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붙였는가 보세요. 이렇게 붙였잖아요. 기가 찰 일이요. 완전히 사명 통하는 열 다섯 나라의 사람이 딱 모여요. 사실상 끝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는 얼마 안 돼 보이죠. 이게 끝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가져도 이런 사람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마가드라마에서 완벽한 복음에 대한 언약을 잡았잖아요. 사실상 이 사람들은 성공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십일절을 냅니다. 반드시 성전세를 냅니다. 반드시 절규 헌금합니다. 그럼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원래 배운 아까 말한 이것 말고 껍데기이기 때문에 다 훈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틀림없이 그 헌금을 저 바리스 교회에 갖다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상 초대교회 마가드라마 시장 교회가 단번에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4등 2장 쭉 읽어보면 물질의 구평함은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뭘 봤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니죠. 여완봉 19장 30절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갈보레산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 성령 주마하네요. 뭡니까? 감남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요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됐다고 보셨습니다. 마가다랐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웠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보면서 곰곰히 이 부분들을 계약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을 보면 파트에 맡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많이 늘어놓는데 실제로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스타일을 싫어합니다. 너무 많이 늘어놓고 알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알맹이가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늘어놔야 됩니다. 그 말은 정보거든요. 늘어난 걸 많이 받다는 것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때 그 시간이 흐르는 길은 한계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금 축복받은 현장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마다 계속 만나지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 가지를 보고 나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절대 응답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요. 이 길을 찾으면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열 다섯 나라 사람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삼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회가 막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것은 목표도 아니에요. 그냥 경제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경제도 아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런 사람들만 계속 모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살리는 시스템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단순하게 응답한 정도가 아니고 세상 살리는 시스템을 절대 시스템을 본 거예요. 이 중에서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중재 세웠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났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려고 하는 일, 사마리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실을 준비해놨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권세는 내실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안에 필요한 건데 너무 겉에 걸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속에 걸 못 찾는 거예요. 이때 빌립이 만약에 딴 얘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빌립은 정말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어마어마한 내시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이 내시가 말이죠. 완전히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데 은혜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달라고 세례받고 가잖아요. 이 기록에 보면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그 말에 너무, 야, 사실은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라고 합니다. 자, 이런 축복 속 여러분을 알고 우리 이제 교회 성기고 산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세운 종들이요, 절대 축복으로 예비해 놓은 겁니다. 뭡니까? 다비다입니다. 비록 훌륭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비다가 이게 기록되어졌습니까? 작은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일을 한 절대 제자였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기가 찬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달리아 대 백부장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이 시스템 속에 있다면 계속해서 만나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나가겠죠? 떠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을 떠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떠나는 사람은 가야 되는 거고요. 진짜 응답의 사람들이 연결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헤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이 절대로 만든 제자 시스템이 뭐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응답이 내년에 많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환란이 일어나 죽게 됐는데, 딱 이렇게 중지에다 산업인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붕지 박산나잖아요. 아니, 위기가 스테반 죽고, 환란이 크게 나니까 교회를 무너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이때 시작됐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상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를 구원 받았잖아요.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중지자 산업인들이 모여서 뭐 했는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 시작이 되었어요. 너무 안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돌아가세요.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흐름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은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좀 장사꾼이었어요. 교회 어떻게 막 크게 지어가지고 부흥식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나는 장사꾼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 올라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서요. 내가 반성을 했어요. 뭘 반성을 했나면요. 다른 거 많이 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부산은 비행기 쫙 내리잖아요. 또 뭐 부산에서 서울로 비행기 쫙 내리잖아요. 위에서 보니까 정말 집 많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집이 많고 건물이 많은데, 나는 왜 교회당이 없지? 나는 왜 집이 없지? 옛날에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요. 뭐하고 살았는가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거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그게 있어야 또 부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없어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산다, 훌륭하게 산다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이 길을 예비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약해 보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못하는 부분처럼 보이는데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어른하는 응답은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요수와 갈렙을 통해서 상상치도 못하는 가난한 정복입니다.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가난한 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몇 명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통해서요. 세계에서 최고가는 성전 건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시스템 속에 있었던 사람 몇 명을 통해서 여러분같이 희생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도단성 운동을 펴줍니다. 아시겠죠?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실히 알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복을 확실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산업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2분 오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한 개 한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교회에도 무조건 하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조금만 살펴보면 역사에 날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시스템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자 시스템이 주어질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성경책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은 주역이다예요. 흔들리지 말고 지나가시면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사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제자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모든 정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 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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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